안녕하세요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 JH1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외아라준이 여러분들께 달콤함을 선물하기 위해 데일리 제빵사로 변신했습니다 네 저 준이만의 달콤한 머핀 만들기 첫번째 머핀 위에 생크림을 쓱 두번째 초코드리즐 추가 마지막으로 데코레이션 All of my life 내가 힘이 들 때 You are all of my life 네가 날 채웠는데 짜잔 달콤한 머핀 완성 저 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나를 막지마 막지마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